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앞에 보이시는 제품이죠 레고 프로모션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레고 40078 제품인 핫도그 카트 제품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제품이 제가 보유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그 중고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프로모션 제품의 구성이 좀 피스 수는 작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좀 센 편에 속해가지고요 그래서 좀 새 제품으로 사기에는 좀 부담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의 뭐 건담 HG 등급은 저만 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건 HG 등급이니까 HG 등급 기준으로 생각하면 한 두 개에서 하나 정도? 요즘 나오는 철오레오퍼슨 제품 두 개 값이라고 봐야 돼서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고 제품으로 구매를 해서 한 만원 중반대 가격에 구매를 했는데 보통 보시면은 이제 이거 프로모션 제품은 따로 새 제품으로 구매하시기는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그 프로모션 제품을 따로 또 중고에서 이제 미개봉 상품으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보면 한 2만원 중반대의 가격? 그 정도 가격에 거래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카트 제품들은 이쁨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새 제품으로 구매하기에는 좀 솔직히 돈도 아깝다는 생각도 들고 중고 제품이나 뭐 별다른 차이는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중고 제품으로 이렇게 구매를 해봤습니다 중고 제품이라 설명서는 있을 줄 알았는데 설명서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명서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예 뭐 이런 식으로 보고서 한번 조립을 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판매자 분께서 이렇게 프린트를 해주셔 가지고 주셨더라고요 단계를 보면은 9단계 9단계에서 14단계까지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요 어... 인쇄 상태는 살짝 안 좋긴 하지만 뭐 나름 예 그림 보고 판단을 해서 예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블럭을 살짝 정리를 하고 아 정리 안 하고 바로 갈까요 그냥? 필수수도 별로 없는데 한번 그냥 가보도록 하죠 예 이거를 이쪽으로 치워두고 미니피규어부터 소개해 드리고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살짝 끊어서 갈게요 예 별도의 블럭 정리 없이 그냥 미니피규어만 미리 꺼내놔 봤고요 예 보이시면 미니피규어는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핫도그 카트의 주인인 것으로 보이는 남자 요리사분 요리사 피규어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여자 예 여자 손님으로 보이죠 예 여자 손님 피규어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주어지고요 별다른 방식 없이 그냥 기본 기존 그냥 레고 피규어 방식으로 다리하고 몸통하고 머리하고 얼굴하고 머리 끼우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투페이스는 아니고 그냥 얼굴 표정은 한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예 사명서를 이쪽에 놔두고 예 이 제품은 좀 특이한 점이 이 카트 외에도 이 자전거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 바퀴를 이쪽에 끼워 가지고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끼우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예 저번에도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조심히 해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살짝 이걸 벌려서 끼워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아이템이죠 예 좀 하늘색 자전거가 이쁘게 되어 있고요 이 자전거 때문에 이거를 또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전거도 있고 그런데 이게 잘 안켜지네요 얘기하면서 하다보니까 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저는 그 자전거 샷과 카페 제품에서 한번 해봤는데 자전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밑에 이런 발판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이게 가만히 서 있을 수도 있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미니 피규어 두 개와 자전거를 하고 본격적으로 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빨간 색깔 판에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흰색 브릭 두 개를 이렇게 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칸막이 같은 거를 이쪽을 뚫리게 해서 이렇게 껴주는 것 같네요 지금 이 설명서 상태는 인쇄 상태가 잘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짐작을 해서 조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거의 반값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구매를 했는데 좀 웬만한 제품들은 그냥 부품 누락 같은 거 신경 쓰는 게 좀 그래 가지고 그냥 새 제품으로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탁 껴졌네요 탁 껴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근데 또 레고 제품이 많이 비싸잖아요 건담 같은 것도 물론 비싸지만 레고는 더욱 더 비싸기 때문에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쪽 손잡이 없는 부분에 이 바퀴를 달아 줍니다 바퀴를 달아 주고요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나오는데 어디 있지? 이게 어떤 걸 끼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건가? 일단 바퀴를 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퀴를 껴주고 이건 넘어간 다음에 남는 브릭일 거 같은데 이게 인쇄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제가 파악을 못 하겠네요 어떤 부품인지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걸 껴주고 그 다음에 남는 부품이 있으면 그 부품을 여기에 끼는 거겠죠? 그 다음에 아 이거 이거인 거 같네요 이거인 거 같은데 이거 맞는 거 같습니다 이 부품이네요 이 부품이 까만 부품을 여기에 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쪽이 이렇게 딱 받쳐지게 해서 카트 모양이 딱 되죠 상당히 이쁘게 잘 나오고 있네요 모양이 그리고 여기 회색깔 이런 걸 껴주고 옛날에 초등학교 때는 제가 이거 하면서 이걸 뚫어뻥이라고 많이 불렀었는데 옛날 생각 많이 나네요 이렇게 레고를 또 오랜만에 접해보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이 취미를 레고를 또 취미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 여기 이렇게 껴주고요 9번까지 이게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9번까지 된 상태고요 음 아 이게 이쪽에 뭘 꽂으려고 이렇게 하나 봤더니 이 소세지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소세지 모양 브릭이 두 개가 들어있는데 소품이라고 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이쪽에 하나 껴주고요 그 다음에 이 까만 부분에 그럼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돌려줘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를 껴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거 이거를 이쪽에 이렇게 껴주라고 하네요 이거를 이쪽에 껴줘가지고 음 이런 식으로 껴주라고 하는데 저게 빠졌죠 그 와중에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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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껴주는 게 맞나 예 제가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네요 이렇게 해서 소세지 쪽에 이런 식으로 까만 게 이렇게 덮어주는 거 같고요 이건 다시 이쪽에 껴주고요 이건 다시 이쪽에 껴주고요 음 이게 아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 있고 이쪽으로 이렇게 같은 손잡이고요 포커스를 잡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소세지가 두 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앙증맞은 부품인데 머스타드 소스하고 케찹 케찹인가요 칠리 소스? 뭐 그런 소스 두 개가 아주 그냥 귀엽게 심플하면서도 귀여운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여기 위에 뚜껑을 이렇게 덮어주면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성이 되었는데 제가 빼먹은 게 이걸 이쪽에 껴주고 해야 되네요 이걸 지금 보니까 이걸 제가 끊어가고 제대로 완성을 시킨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그 회색 브릭 여기 회색 브릭 중간에 이렇게 예 뭐 선방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데 이걸 제가 빼놓고 처리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마무리 했고요 예 이런 식으로 별도의 여분 브릭 남는 게 없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프로모션 제품 같은 경우는 여분 브릭은 잘 안 남는 거 같더라고요 보통 보면 이제 자그마한 부품들이 많이 좀 여분으로 주어지는 편인데 어 이게 또 중고 제품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분 부품 없이 이렇게 완제품으로 딱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요 어 어 한 번 더 살펴보자면은 예 이제 여자 손님으로 나오는 피규어 하나와 여자 손님이 타는 걸로 보이는 자전거가 있죠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착용을 예 착용 탑승 탑승을 시켜줄 수도 있고요 탑승을 시키지 않아도 이게 이쪽에 발판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둘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 피규어 예 손님으로 보이는 여자 피규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핫도그 카트의 주인으로 보이는 예 요리사 선생님의 남자 피규어가 하나가 있고요 복장도 상당히 좀 요리사의 느낌에 맞게 예 잘 구현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핫도그 카트고요 핫도그 두 개가 있고요 이 소스를 이렇게 아주 귀엽게 표현을 했네요 귀엽게 표현을 했고 밑에는 여기 바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는 바퀴 하나만 있으면은 쓰지가 않으니까 여기에 받쳐 놓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파라솔까지 이쁘게 처리를 해가지고 상당히 색감이 이쁘네요 이게 색감이 요거와 이제 요리사 피규어와 함께 색깔이 잘 맞아가지고 예 상당히 깔끔하게 잘 나온 제품 같습니다 오 새 제품이 좀 2만원 중반대 가격에 비해 이 뭐 부품수나 이런게 많이 부족한 제품이지만 상당히 이쁘게 잘 나왔네요 예 잘 나왔고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시티 디오라마나 아니면 뭐 이것저것 꾸미실 때 뭐 괜찮게 이용이 될 것 같네요 예 자전거도 있고 피규어도 두 개나 있고 그 다음에 카트도 상당히 이쁘게 나오고요 예 어 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중고로 해서 예 만원 중반대 가격에 구매를 했고요 어 구매한 곳은 예 중고 거래 카페를 이용을 해서 중고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 카페 쪽이나 아니면 레고 중고 거래하는 거는 이제 또 레고 레고 동호회 이런 데 보면 또 거래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자전거에 라이트 같은 거나 이런 걸 좀 이렇게 조그마한 브릭으로 이렇게 같이 껴줬으면은 더 이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건 좀 아쉽지만 예 자전거도 그래도 상당히 이쁘게 잘 나왔네요 예 자전거하고 여자 피규어와도 색깔도 잘 맞고요 여자 피규어는 이렇게 긴 머리로 되어 있어가지고 예 상당히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제품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예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예 뭐 건의하실 점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음 예 음 이제 또 2016년 새해가 밝았는데 예 새해 밝은지는 좀 됐죠 좀 됐는데 이제 좀 예 예 설날도 지난지 한 일주일 정도 된 기간인 것 같네요 예 날씨도 추워졌다가 예 좀 풀렸다가 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예 2016년 새해에도 예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 핫도그 카트 제품 혹시 관심 있으시면 또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예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놀이공원 이런 거 꾸미실 때 사용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예 예 그러면은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예 다음번에 또 재밌는 제품 예 멋진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